어떤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잘생기고 키 큰 사람.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이 돈이 없어. 그래서 좋아? 네.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를. 돈도 있어야지, 다연이. 그러면 잘생기고 키 크고 돈도 많고? 그런 남자가 어딨어, 도대체. 그래요. 꿈은 이루어진다. 아, 드림, 드림 컴운, 드림 컴운. 아니야, 아니야. 드림 컴운. 드림 컴운. 드림 컴운. 아마, 그래, 그래. 알아! 드림 컴운. 오케이? 아, 네.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진짜. 오빠가 있어요? 오빠. 아, 오빠 없어요. 아니, 오빠는 왜 물어봐? 아니, 공부 시간에 누가 오빠를 찾아?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어떤 남자 스타일은 귀가 기고, 잘생기고, 그리고 돈 많은 남자. 성격도, 성격도 주는 사람. 그럼 못 만나. 그런 거 없어. 그런 남자가 어딨어. 어떤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저는 착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똑똑한 사람이 좋아해요. 돈 많은 사람을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해요. 돈이 많은데 마음이 안 좋아하면 안 돼요. 와, 한국말들 잘하네. 잘하는데 아주. 어떤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아, 잘생긴 남자, 똑똑하는 남자, 그리고. 네. 마음이 따뜻한, 따뜻한 마음. 아, 네. 따뜻한 마음 가지는 사람.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싶은 것은 있어요? 핸드폰 가고 싶어.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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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아니, 핸드폰 이런. 핸드폰! 음 자 우리 그 팜빠미? 네 선생님. you are...잠 자기 전에 you are on... your on... you are on... you are sleeping before you are sleeping before one hundred... again.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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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게 아니라 오케이?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어떤 남자 가장 좋아 하세요? 얼굴이 크고 키가 크고 다 크는... 노노노노노노노노노! 얼sy? 얼굴ature Beauty 얼굴2, 얼굴2 얼굴이 얼굴이 잘생기고지, 얼굴이 길고? 아니 ㅋㅋㅋㅋㅋ 얼굴이 잘생기고 얼굴이 길고? 네. 오마이갓. 얼굴이 긴 얼굴을 좋아해? 길고 거의 이렇게 남자 좋아해요. 다시 한번, 세요. 네.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얼굴이 길고 키가 크고 이런 남자 좋아해요. 얼굴이 긴 남자를 좋아해? 네. 좋아요. 그럼 얼굴이 길고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얼굴이... 음...잠깐만, 선생님. 얼굴은 길고 키가 큰 남자가 좋아해요. 판파님은 발음, 트레이닝도 더 프론세이션, 오케이? 네, 맞아요. 네, 네. 얼굴이 길고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얼굴이 길고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해요. 얼굴이 길고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해요. 이게 아니고, 얼굴이 길고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하세요? 나를 많이 웃게 만지는 남자 좋아해요. 돈이 없어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늘 들어가는 남자. 약간 대화 같은 남자를 좋아해요.